이제 리그 개발전이 펼쳐지겠습니다. 이번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경기장에서 오늘은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. 날씨가 맑습니다. 경기를 치르기에는 참 좋은 경경이 되겠습니다. 오늘 경기는 한중의 해서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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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있는 이승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오늘 방송 중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. 한준이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한준이 해설위원님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